세이빙 윌 32카운트 투어 스텝 해볼게요. 세이빙 윌 32카운트 투어 스텝 세이빙 윌 32카운트 투어 스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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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섹션 4, 홀드, 사이드, 비하인드, 홀드, 퍼러턴, 레프트, 왼쪽으로 4분의 1 편하면서, 왼발 스텝, 오른발, 피버컵, 2분의 1, 스텝, 하프턴 2, 레프트, 킥볼, 체인지, 레프트, 킥볼, 스텝, 컴포트, 2, 3, 4, 5, 6, 7, 8,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and 3, 4 and 5, 6, 7 and 8. 12, right foot. 1, 2, 3, 4 and 5, 6, 7 and 8. 2, 3, 4 and 5, 6, 7 and 8. 1, 2,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